히시 드러나다 어디 그거 하나 있어요? 혜찍 간다 히마가 있어 히시 드러나 히시 드러나 오, 쉣! 에베 앞에 차고 좀. 야, 몽탄이요? 야, 몽탄이요, 또. 못 가져요? 정신아! 몽탄이 금고, 몽탄이 금고. 돌았다. 비조심. 라스트 몽탄! 라스트 몽탄이! 라스트! 뭐, 유역. 그리고 갈게요. 나야? 뭐야? 아니 방패 풀고 있길래 방패 풀고 있길래 그.. 박물관에 하나 누가 왔는데? 어디 뜯은거지? 2층 반대편이 있어요 나갔었다 누구 응 나 맞았어 위에서 나온거죠? 네 위에서 접수클 디보클 페이시 책상에 엎드려 아잠이 있고 아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 박물관 무전실 무전실 박물관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빠졌어 빠졌어 1번핑 통제 통제 하나 있어요 계단 하나 있다 계단 펄스 펄스 2번핑 깨소 펄스 캠 깨졌어요 1번핑 아 깜짝이야 사이버 1층 2 1층 2 펄스 3번핑 아깝관 짤 탑간장 아 여기 있는데 현실 하나 있어요 뭐 우리 해치 못해주나? 과격이라 나 해치감 어디서 잘랐어요? 사이븐 앞에 진짜 사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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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샤븐 나이스 곧 죽을 것 같은데요? 사이븐 사이븐 하나만 깼어 싸울걸 가비 자칼 잘랐어요? 자칼 잘랐어요? 외부킴 하나 안 깨졌네 풀스트롱 깼어요? 끝났으면 풀스트롱 2층 만점이거든요 해치가 어디가 있는거야? 여기 해치는 있어 1벽 나 계단 위 1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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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탕이 계단 위에 있다 내 쪽 한명 와줄 수 있나? 한명만 붙어줄 수 있나? 기둥eso개اlichepen 계단 쪽 어그로꺼까지 저 집에 있습니다 해치간다 해치울만 조심하세요 대박 도쪽에서 1층 크림 아 개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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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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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그림이에요 나이스 화물실 계단 볼 수 있어 화물실 계단 그림 화물실 계단 그림 화물실 계단 내려왔다 해체할래요? 화물실 네 나이스 나이스 저희 업다운 할거라 기둥에 하나? 기둥에 밴디? 기둥? 3층클 어디까지 쌤 저 지금 퇴원하는 중 2층 서재 들어간 걸 수도 있어요 밴디 퇴원은 클리어 기둥 뒤에 계속 있다 화장실을 놓고 나이스 2층은 어디까지 됐어요? 2층은 아저씨 나 펌프 들어와있어 기차도 클리어 드론이 벽 나눠도 없음 기억도 없고 서재도 안 보임 그럼 내려갈까요? 흰계를 벽으로? 2층 쪽 클리어 그러면 냉동 해체할까요? 제가? 아 전기 되어있는데? 다 옆에 안 보이고 전기 뀌어 전기 뀌어 전기 뀌어 1분 뒤 아 이거 커피에 있는데 커피에 커피에 있을 거거든요? 커피에 나 연막 깔아줄게 휴대폰에 있었어요 연막 쳤어 어 연막이 이상할까 들어왔어 어씨 준비실 하나 어마이 어마이 준비실이었어요 설 눌렀음 설아 방 갈랐어요 준비 중에 같이 피는 거 아니야? 그럴 거 같은데 맞네 같이 있다 나이스 도 해치는 안 막아놨어 나보다 주방 들어갈게 이거 2층에 있다 2층 외벽 방에 한 명 보였어 확인 여기 해치에 안 막혀있거든요? 창고 외벽 열었음? 일단 일벽은 워드 일벽 오픈 워드 아 진짜 연계한다 안 뒤지네 나 어디로 빠진 줄 알아? 일벽 하나 있었다 몰라 2층 반대편으로 뺐어 반대편으로 뺐어 반대편으로 뺐어 차고 차고킹 있어 막혀있는데? 어 여기 외벽 쪽에 있다 외벽 쪽 어디든 차고 차고 쪽으로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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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병은 못 열었어 우리? 나냐 다 열었어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애들이 굳겠지 가봐 기둥 뒤에 기둥 뒤에 하나 기둥 뒤로 현대보고 있다 지금 막힌 깨졌어 세차 가봐 세차 전진해봐 세차 전진해봐 어 뭐야 룩 잡은게 아니었구나 왼쪽 왼쪽 아르덩이 죽었구나 아 전진한다 몰라 몰라 어? 저기 그 한대계단 어 저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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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하냐? 오우 정말 놀랬네 창고계단 창고계단 뭐 Santos shoutout b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